너 광 못 캐 오늘 너 잘못 건드렸어 너 미니메... 복수하러 왔구나 야 미안해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? 잠깐만 오지마 오지마 아 보스가 안보인다 근데 아 좀 멀리 있는데 아무도 안 잡네? 개꿀 야 내꺼야 다 비켜 나이스 나이스 야 너 너 누구야? 하금 용사 01 너 딱 맞았다 너 너 이따 정지하고 와서 보자 너 이 새끼 따라오네? 아 암카오야 아까 하금 용사 01이었지? 하금 용사 01이었지? 너 딱 맞았다 내가 광은 안 캐고 진짜 싸움만 보고 다니는데?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싸움 걸었잖아 일로와 아 진짜 클리프 너 일로와나? 너 광 못 캐 오늘 너 잘못 건드렸어 너 너 광 못 캐 오늘 너 광 못 캐 넌 넌 넌 뒤졌어 하금 용사 01이었지? 넌 광 못 캐 넌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니까? 우와 어디가 선빵을 때렸으면은 각오를 해야지 친구야 그래 너 아까 이거에 죽지 않았니? 너 부활 불가일걸? 못 살릴걸 친구야? 야 골렘을 어? 잡았는데 그걸 선빵을 쳐? 아 어디가 일로와 아 어디가 일로와 너 중앙에 오기만 해봐 너 하금 용사 01 넌 중앙에 오면 넌 죽은거야 그냥 아하 아하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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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따라 원수를 지는 놈들이 많네 아까 닉 뭐였지? 아까 닉 보신 분 있어요? 하금 용사 04였나? 야 야 너와 싸움 잘해? 야 너와 싸움 잘해? 공사 공사 01 오면 너넨 뒤진다 진짜 특히 너는 내가 골렘 먹자마자 어? 나 죽이려고 하더라? 너 핑 찍었어 너 중앙에 오기만 해봐 얼마나 맛있게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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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해욕 불가잖아 야! 내꺼였단 말이야 저거 요오 가오리 어휴 기사 야아아 이거 죽겠다 내가 지은 업본가? 업본인가 이게? 너 일로와. 너 나한테 원숭이가 아니잖아. 일로와. 나이스. 아 얘 회색. 아 더 이상 못 잡는구나. 회색이면 제가 죽여도 메리트가 없거든요. 그래. 너 이쯤에서 원한을 풀마. 난 얘만 죽친 걸로 만족해. 감히 내가 골렘을 먹자마자 내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? 그럼 광역 딜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지? 아싸 골렘 내꺼. 나 치기만 해봐. 바로 나랑 평생 원수다. 특히 저는 그래도 그냥 즐길만큼 즐기면서 하니까 괜찮은데. 뉴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금 잘 안하는. 너 이새끼. 화급기사 01? 니가 미쳤구나. 화급기사 01 너 봐 놨다. 넌 뒤졌어. 안 오네? 아 저기 온다. 마중 나왔다 이새끼야. 어디 가. 니가 먼저 쳤잖아. 응? 친구야. 먼저 쳤으면은 응? 너도 죽을 각으로 하고 때렸어야지 응?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요. 한 번 더 죽으면 그때 용서해주마. 공 2 아니었어? 너였니? 불발킬이 맞나? 어 야 미안하다. 아까 잘못 쳐서. 개양아치인데 진짜? 야 너 아까 손딱 했지? 아 복수하러 왔어. 복수는 복수를 낳고. 야 미안하다. 내가 복수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. 죄송합니다. 야 넌 이리로 와야지. 화급기사 02에요. 나이스. 짬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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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공 2님. 미안합니다. 우리 과거의 앙금을 풀고. 나 마나 차면 가자. 쟤는 폭딜로 잡아야 돼. 공 4? 넌 또 뭐야. 기사? 뭘 믿고 싸우는거냐 너? 화급기사 02? 아 이분 아까. 아까 나한테 죽고 많이 화나셨나보네. 어쩔 수 없지. 브레스 맞으면 용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. 아니. 님 그만하시죠. 네? 미안합니다. 진짜. 거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요? 전장을 하다보면 인성이 쓰리가 되는 느낌이야. 일단 하급기사 01 보고 있어요. 안녕 친구? 나 알지? 하급기사 01. 하급기사 01. 빵야. 빵야. 하하. 복수는 언제야 나의 것. 근데 나도 복수 당하겠는데? 공 2가 자꾸 나 따라와. 하급기사 01. 이제. 그거일거에요. 회색일거에요. 어 회색. 이러면 내가 복수 못해. 해봤자 의미가 없어. 아 무기를 찾는데 아리나에서. 나이스. 미니메. 복수하러 왔구나. 야 미안해.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? 잠깐만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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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. 두 명한테 졸라 미안하다 진짜.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. 齡 오지마. ook. above what we d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